허다윤 2학년 2반 허다윤 엄마입니다 제 딸이 청년에 왔습니다 근데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식 중자 9명 제 딸 꼭 찾아야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시 재수색을 하던 인양을 하던 제발 배 안에 있는 제 딸과 우리 실종자 9명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도 육아족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육아족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슴을 안아보고 싶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국민 여러분이 같이 해주세요 여기 오신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서 꼭 제 딸과 우리 9명 찾을 수 있도록 제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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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